그래서 혜린 아 알을 수도 있어 어? 짝주 와서 조금 어려웠나요? 어... 조금 조금 한 번 더 있나요? 어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가 할까요? 쭈 그렇죠. 쟌 쟌 쟌 쟌 그래서 쥐는 오는 오는 오 오 오 엔는 네네 뭐라고 했을까요? 이는 소리 안나니까 앞치니까 쟌 쟌 쟌 오가 내는 소리, 내가는 소리 영종을 내고 그랬습니다. 오는 오 오 내 이름을 불러봤죠? 그 다음에 계속 소리 중에 오 아 그렇지 오 아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O O O O ZONE O T 얘는 뭘까요? TIME TIME 그래서 P는 T I는 A A M은 0 0 그러면 합치면 3 땀 그래서 어디서 해버렸을까... I I가 I죠 아이가 왜 내 이름을 불러줘? 왜 하고 있죠?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가 내는 세 가지 부리는 아이가 내는 세 가지 부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더. I 더. I 더. I 더. OK. 자, 얘는 뭐 할까요? OK. Team. 자, 여기에 뭐를 기준해야 하는 게 정말 있냐면 예에 대해서 팀이 지금까지 두 번 얘기해줬어. 세번째 얘기해줄 차례야. 오케이. 그래서 EA는 몇 가지 소리가 될 수 있는데? 두 가지 소리가 될 수 있는데. 뭐 또는 뭐? E나? 역시. 맞죠? EA는 E나 A가 됩니다. 여기서는 뭐가 될까? E가 될까? 그래서 학교에서 뭐가 될까? 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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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. 그래서 여기 U는 누구 소리내고 있어요? O죠? U에 나머지 소리. 네이érоче 불러줘? U. 대표 소리. 우. 김빠졌어? 어? 를 먼저 넣어주세요. 여기서는 O, 거기다. 신고. 선. 오케이. 형은 뭘까요? him 그럼 여기서 i가 내는 소리는 이 소리 내고 있어요 him 얘는 응? top 아 소리 내고 있어요 p는 오늘 아고 p는 합쳐서 top top okay o의 나머지 소리 내 이름으로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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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국 받았어 땅콩이라고 불러 다음 얘는 제일 앞에 있는 극대가 뭔데? 키니까 오 오 에스 오케이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 아프고 포우즈 어제 선생님을 같이 연습했던거죠? 포우즈 오케이 엔 요거 왓 와 왓 왓 왓 왓 왓 아 됐어요. 미국사람들은 대걸레라 뜨시거든요. 사실 이거는 맙 해도 되고 몹 해도 돼요. 한번 볼게요. 영입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라는 내용인데요. 미국사람들 발음을 보겠습니다. 뭐래요? 막. 막. 네. 저게 악학으로 있어요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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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사람들은 오소리되는 경우가 많고요. 영국사람들은 오소리되는 경우가 많아요. 원래 오소리되는 게 맞아요. 여기에 발음해주는 사람은 미국사람인거같아요 미국사람인거같아요 얘는 뭘까요 오는 엑스는 엑스 그렇죠 라임 넘로 엘을 L extras 라임이었습니다 라임이었죠 아이들이 왜 안 hors간거죠 아이가 아가 아니고 우주해고 있어요. 아이가 우주해고 있어요. 다음으로 다 같이 보니까 뭐였어요? 라임. 레노모드는 조그만한 거 알겠지? 라임. 뭐? 들어볼까요? S는 S. A는 S. N는 S. 샘 같은데? 샘이 아니고 세임이잖아요. 세임. 해리가 온전히 생각한 거고 A가 A가 아니고 우주해고 A 됐고 왜 그렇죠? 애가 겁나고 며칠 살아가게 미는 모습으로 맞죠? 그러니까 다 합해서 샘이 아니고 뭐였어요? 세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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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네. 좀 빨리. 선생님. 저 하나씩 가도 돼요. 자. 이거 거의 다 끝났어. 이건 뭘까요? 좀 빨리 가세요. 탈락. 저 하나씩 가세요. 네. 둘이 마지막으로. 됐죠. 마드. 마. 1분 동안 했으니까 충분히 했고요. 다음은 말겠죠? 투빨래